나는 첫 발걸음을 프라하의 상징인 프라하 성으로 내딛는다. 나를 맞이한 건 노신사들의 멋진 하모니. 올해로 23년째 관광객들에게 멋진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. 아름다운 선율에 취하고 있을 때 수많은 관광객이 삼삼오오 모여든다. 매일 정오에 실시되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다. 근위병의 절도가 느껴진다. 근위병들은 위험을 지키기 위해 웃지 않는 훈련, 무표정한 얼굴로 익기, 눈 움직이지 않기 등 이상하고도 재미있는 훈련으로 무장한다고 한다. 이 모든 게 관광객들에겐 크나큰 즐거웁니다. 저희는 나를 여러분도 열심히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보겠습니다. 잠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cm돈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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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